오레오 영상 포인트 오늘 김계정은 전시즌 그랜드마스터에게 1대1 과외를 받는다 여러분들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말을 아는가 오늘 영상에서 김계정의 실력이 그렇다 좀 즐겁! 아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얼마 전에 제 채널에 올라갔던 꼬북님 아시죠? 택 의심 받으셨던 그분을 초빙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빡고수가 김계정을 가르치면 김계정도 잘해질 수 있을까?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일단 꼬북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짜잔! 이제 김계정이가 자신이 왜 까치쭈요 근데? 선물을 준비해 왔죠 저는 오늘 빡세게 배우려고 쿨 무장하고 왔거든요? 진짜 딱 배운다는 느낌으로 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발 바꿔요 제발 제발 이랬다 랬스 고! 저 룩 멋있지 않나요 지금? 무사트 같네요 무사트 무사트! 니 팀 버리지 않아! 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좀 멀리 가요 계획입니다 멀리 저 파는 카오 이제 어느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지 전반적인 이제 전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협사격 한번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초로 위협사격은 너무 위협사격? 여러분들도 이거 다 메모해놓으세요 카오에 내리면은 반초로 위협사격을 한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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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초반초맨! 뭐야 뭐야? 아 너무 위에 쏴버렸다 일단 저도 배운거 그대로 반초로 위협 한번 해줬습니다 아 총을 하나 주워야겠다 아 괜히 갖다 버렸네 하지만 반초를 리필한다면 오 앞에 있다 꼬북님 걱정말라고 제자가 간다! 반초반초맨! 오케이 나이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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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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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꼬북님! 잡았어요 잡았어 여기 위에 있는 애 잡은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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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다 잡았어요 두다 잡았어요 오 오 야 역시 이거는 어! 그분들이 오시는거 같은데요? 아 이거 덤보트럭인 소리인가 이거? 이거 너무 루트트럭 소리거든요? 아 이런 데서 이렇게 넷목 싸우거든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언제 그까지 가셨어요? 오 소음기 AR 와 다 있다 아 잠깐만 7탄 7탄 아 예 끝났어요 아니 왜 왜 너무 너무 혼자서 알려주셔야 돼요 뭐야 이거 왜 얘 왜 이렇게 마위의 자세로 죽어있냐? 오케이 배를 아 좋아 파밍 아주 잘 됐어요 이제 기장님이 잘하기 때문에 그쵸 그냥 중앙으로 갑시다 사실 산업생활을 몰라서 파밍은 이제 인간 파밍하면 됩니다 오케이 인간 파밍 왜 왜 왜 파란색이가 도망가죠 아 왜 왜요 왜요 아 자신 있으셔야죠 초인기는 위험하다고 이쪽 집을 먹어두죠 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 초인길 아니신가요? 오 오 오 잠깐만 아 지나간 느낌인데 아닌가?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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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으로 붙었어요 닫아봤어요 인간 파밍 오케이 우리 계장님 좋은 거 먹여드려야지 어 왜 뭐야 아 저 총 배릴리면 되는데 파밍이 지금 굉장히 잘 됐거든요 저 와 왜 왜 왜 왜 왜 아 저 연습 좀 하느라고 저 이런 거에 마음 상하는 편이거든요 미미 MK 나왔거든요 이거 이거 막 14 뒤에 개머리판 들어갔나요 이거? 직패드 직패드인가 아 아 그치 직패드지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죠 배그하는 사람은 아 아 아 직패드 어 진짜요? 어? 어? 어디 있는데? 노! 가! 플리즈 노! 템 좀 아 나 왜 1킬 도 못했지? 저쪽 잡았나요? 네 그것도 죽여놨어요 이게 제가 배울 게 없는데요? 그냥 샷바를 배워야 될 거 같은데요? 어? 그럼 재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아 꼬복님 그님 티? 네? 그래서 님 티어가? 전 시즌은 마스터로 끝났고요 이번 시즌은 지금 얼마 안 해서 다이아 1위입니다 아 벌써 탑10 혹시 몇 킬 하셨나요? 잘못 못했습니다 두킬? 제가 두킬을 잘못 들은거죠?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바위 뒤에 있어요 바위 뒤에 나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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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아 차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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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아 지붕만 두대 때렸네 아 기분 좋고 이게 배그지 어 야야야 어 뒤에서 쏜다 뒤에서 날 쏘네를 잡은거 같아요 저쪽에 있는 애들 카운트 끝 카운트 끝 제 앞에 있어요 둘 오케이 확인 확인 모른다 넌 넌 죽었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악 아악 저기 있다 아 아 아 아악 아악 머리 한방 머리 한방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허고 첫판은 뭐다? 풀기죠 손풀기 아 씨 너무 손풀기였구요 헬로 어 컴퓨터다 제가 주먹으로 맞고라 떠서 한번 이겨볼게요 헛 헛 헛 와 얘 머리가 왜 이렇게 단단해? 야 진짜 로보트 맞았나봐요 머리를 때리는데 무슨 철판 때리는 소리가 나네? 이거 아주 악질 저격수들이 금방 파밍한 다음에 스쿠터같은거 타고 올 수도 있거든요 얼른 파밍을 해둬야합니다 파밍 많이 하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이씨 자격수분들 아 저희가 파밍 덜해도 되잖아요 아 그런 마인드 방송하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마인드 킬 납니다 이제 우와 뭐야 킬 납니다 하는 순간 그냥 바로 킬이 나버리네 미밉 석국님의 아 왜 이렇게 혼자 싸우는 소리가 나 이렇게 이번핀 있어요 이번핀 끝났어요 어 인간파밍 오케이 어 근데 이거 그냥 들어가야될 것 같아요 스파이크 트랩이 있거든요 혹시 루트트럭 보이면은 바로 깨부숴 먹죠 이번판과 다음판 이 연승하면 50만원 만약에 성공해서 50만원 받으면은 딱 절반만큼 고생하신 꼬부님한테 25만원 드리겠습니다 비연속 치킨님 말하는겁니까? 아 그쵸 아 그정도는 뭐 사실 불가능한게 절대 아니죠 말이 없으시죠? 에? 루트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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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50만원이지 않겠습니까? 차 있네요 차 타고 그냥 찔러버리죠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중골박 롱 롱 롱 갈 곳이 없어요 어? 어째서죠? 귀를 불러서 아하 귀를 잃었다 오른쪽에서 소리났거든요 앞에서도 총소리나니 저 총소리말고 제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남쪽으로 가야겠다 아니 무시하지 마시구요 어허허허 어허허 노래 불러주십쇼 제가 노래 부르려고 조수석 단줄 아십니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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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못오는다 붙여 핸즈 업 isso grr 롱 어디요 어디요 어딘데 아사 certa 파관 boiling 아오케이 확인 확인 어우에에에에 아니 걱정마세요 아 marble 요 한 명이 잡아줘요 오 나이스 울 울 아꾼났어요 와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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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자 저의 멋진 플랜을 예 말씀드릴께요 호봉님을 살린 다음에 바로 이게 옆으로 달려가지고 옆에있는 뚝뚝이를 타고 간다 타고 간 다음에 바로 줌 꼴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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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roasted 오케이! 됐어! 저 바로 가줄게x2 근데 이거를 살아버렸네요 이게 법지 직원분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세요 살짝살짝 그 틱을 조정해 주시고 AI의 스폰 위치를 딱 사람 죽이기 좋은 곳에다 놓은 거야 앞에 사람 보이죠? 오케이 확인 잠깐 저 석궁 있어요 석궁 원초 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제 먹잇감 너무 가능x2 너무 가능x2 어디 갔네? 아우 씨 엎드려! 절대! 아이아이아이아! 저희 도전 안 했습니다 근데 맞네 도전을 안 했네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손풀기 딱 끝났고 도전! 에랑겔 어떠십니까? 에랑겔? 오케이 주 맵에서 한 번 오 여자 캐릭터다 꼬북님 이 복장이 이제 그거잖아요 완벽한 이제 꼬북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칸 치킨씨 150만원 일단 아이디 저장했습니다 도전! 아 씨 아 몰려온다 꼬북님 얘네들 봐! 으아아아! 으아아아! 끔찍해! 오지마아! 이 미친 찌쯔들아! 으아아아아아! 아 20명은 되겠는데? 아 지금 방금 전에 아까 치킨판인가? 그때 지금 운영자님한테 연락 왔거든요 디스코드로 네 너무 실망하셨대요 매드킹님 지금 보고 계시죠? 이번판에 진짜 치킨 먹어드리겠습니다 넵! 넵! 어 뭐야! 아! 가라킨에서 치킨 못 먹으면은 애들 좀 많아요 괜찮죠 이 정도? 대강 60명이 정원인 곳에서 20명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팅장에 무한도전도 아니고라는데 이거 무한도전 백박박이 그것도 아니고 나이스! 하나씩 온다 하나씩 레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굿! 으아 뭐야! 오케이 딱 거기 있어 붙었다 뭐야! 뭐야 당신! 점프션 이거 오버워치에요? 미쳤는데? 어 뭐야 또 있나? 와 여기 시체가 왜 이렇게 많죠? 제가 가는 길에? 펑크 저거는 펑크 안에 킬리! 펑크 안에 킬리! 오케이 오케이 봤어요 봤어요 헬로! 오케이 이게 바로 어그로 어 뭐야! 와! 아 미친놈 아니야? 와 미쳤다 진짜 미션 실패? 아냐아냐아냐 미션 실패 아니지 원래 팀은 운동 공명체인데 꼬북님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한거다 아 지금 채팅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전 지금 꼬북님의 마음에 살아있어요 어? 심쿵? 심쿵하면 안돼요 제가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신고해버릴겁니다 나이스! 그렇지 이거지 TOP10 쉽지 자기장이 너무 반대편이다 이거 헤이! 헤이! 어 뭐야 아 메드키님 또 이렇게 게임 도와주시면 안된다니까 그러시네 자기장 또 반대로 줘서 미안하다고 또 이렇게 두개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네 TOP5 와 이거 어떻게 봤어? 검은색이잖아요 어 저 하나 또 있어 방 방 봤죠? 나무 사이에 그쪽 그쪽 오구 오구 봤지 와 검은색이잖아요 하하하하 세명 너무 와 미쳤어 이게 이게 야 하하하하 왜 같은 손인데 이렇게 다르지? 와 진짜 모양이 탄 스팸처럼 되어있네 와 자기장 미쳤다 보이냐? 이게 여유야 인마 니들이 저격을 해봤자 김계정한테는 안된다 이말이야 오케 와하하 하하하 꼼짝을 못하는구만 꼼짝을 아주 그냥 에 꼼짝을 못해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렇지 나이스 고국님과 김계정의 치킨 먹기 대성분 빠바바바바 어 어 왜 0킬 어 크흠 크흠 자 이렇게 1등을 해봤습니다 평소 계정님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레벨로다. 평소 제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레벨이라뇨. 방금도 보여드렸고 이 전판에도 보여드렸고 이 전전판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요 정도 클라스 아프리카TV 꼬부기 침뱉기 검색하시면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차마 내가 했다고 하면 말씀을 못 드리겠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심화에 쳤는데 어떤가요 기분이. 기분이요? 마지막 배치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잘했으니 서로 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뭐. 팀 공동 운명체잖아요. 한 명이 잘하나요? 다른 한 명도 잘한 거지 뭐. 네 배그 방송 여기까지 알차고 재미있게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유바 고봉님도 아바 아프리카 바이러닛드. 아바 유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 판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